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의 이민국 사무소가 다음 달부터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국 이민 신청자들의 이민 수속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이민국 사무실이 오는 9월 말로 폐쇄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전 세계 이민국 사무실 20곳 중 13곳을 내년 여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국과 멕시코 두 곳이 가장 먼저 문을 닫습니다. 서울 사무실은 오는 16일까지만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시민권 신청서 관련 업무가 아예 중단됩니다. 서울 사무실이 담당했던 이민 업무 대부분은 괌 사무실로 옮겨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 같은 각종 이민 수속 업무는 지금보다도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이미 서울 사무실에 서류가 접수된 경우 이민국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LS SBS 이 원장입니다.